강동키의 외곽슛 강동키의 슥점슛 4대상 강동키 빈자리 빈자리 찾아야 돼요 3사람다 빈자리 찾아야 돼요 터닝슛 현지엽 성공 현지엽의 터닝슛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현지엽의 억시스트 좋습니다 강동키 허재에게 허재 현지엽의 중거리 소장원쇼 현지엽의 아시스트 남자 농구선수권대회 준결리그 첫날 경기 한국과 대만의 경기를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무시못할 상대인 것만은 확실하지만요 그렇게 어려운 상대는 아니에요 오늘 한국은 5번 강동키 6번 기현주여 9번 허재 10번 김영만 10번 서장훈 소장훈 허재 허재의 숙점슛 허재의 숙점슛 조성원 지배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점프슛 골인 이제 대만의 첫 득점입니다 점프슛 리바운드 서장훈 한국석구 조성원 골밑슛 조성원 어려운 패스였는데 잘 받아서 골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발이 빨랐어요 외곽의 후왕촌 시웅 쟁취룸 드라이빈 슛 쟁취룸의 드라이빈 슛 득점력 있는 선수거든요 수비를 더 강화시켜줘야 되겠어요 드라이빈 외곽 허재 허재 몰렸어요 자 가운데로 돌아가면서 조성원 다시 외곽 뺏습니다 현주엽 중거리 슛 첫번째 현주엽 아우 자 좋습니다 현주엽 쟁취룸 골 밑에서 대만 골 밑 슛 대만의 15번 부왕촌 시웅의 골 밑 슛 강도킥 드라이빈에 또 외곽 허재의 숙점 시도 아 짧습니다 자 대만 속동입니다 쟁취룸 흐를 볼 볼 흘렸고 자 다시 잡아서 쟁취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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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골인 강동희 강동희의 외곽 슛 슛점 강동희의 숙점 슛 시상민 외곽의 현주엽 현주엽의 중거리 슛 짧습니다 리바운드 대만 잡아서 대만 3대3 5번의 예승수 들어오던 채찡룸 슛 성공 채찡룸 높이가 낮아서 아무래도 리바운드 가깝에 맞는데요 서장훈 슛 성공입니다 서장훈 서장훈의 꼴리 슛 14대10 다시 강동희 올렸어요 강동희 들어오면서 서장훈 마치 서장훈 첫번째 자있습니다 두번째 자이토 두번째는 성공 15대10 예승수 3대1 골이 슛 골이 슛 10번의 초홍 골이 슛 강동희 어라운드 플레이 서장훈에게 뒷 반대편 조성원 오픈 차이 좌우 킵니다 리바운드 서장훈 이상민에게 골밑에 아 아 슛 심장 컸거든요 예승수 자 3대1입니다 골밑쇼 디바운드 아웃 다행이에요 네 자 블락슛 당했어요 타이밍을 맞춰줬어요 다시 일본 후쿠오카 국제선거입니다 한국 15대12 3점 합성 가운데 강도끼 김영만 네 골밑쇼 도냐고 완벽합니다 돌아가니까 되거든요 네 존스베이 가서 대만 농구팬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던 선수 아닙니까 허재 자 볼 뺏겼습니다 대만 옌싱수 왼쪽으로 야외각 찬스 대만 습점 대만의 성공 변주역 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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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주역 들어오면서 터닝슛 성공입니다 변주역의 터닝슛 외곽에서 옌싱수의 외곽슛 리바운드 대만 가로채기 성공한 한국 가로채기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4대2예요 4대3 동기 자 빈자리 빈자리 찾아야 돼요 그렇죠 3사람 바스켓국 김혁만 자 다시 보시죠 강동키 김혁만 완전하게 속이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추가자 1투 성공 22 대 16 6점 차 왼쪽에서 저우춘산 리마코 나오는 거 허재자우스 2대1입니다 강동키 완벽합니다 강동키 뺏겼습니다 자 9점이죠 아이지 찬스레인 옌싱수 저우춘산 골 및 쇼 디바운드에서 쇼 조홍룡 현주엽 터닝쇼 현주엽 성공 현주엽의 터닝쇼 자 반대쪽 사이드를 봐가면서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골 및 쇼 그렇죠 아 현주엽에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자 가로측의 3대1의 가로측에서 이상민 자 김영만 네이 없쇼 됐어요 됐어요 자 10번의 5번 엔싱수 자 이보시죠 김영만 네이 없쇼 무인식이 이제 들어가다가 분명히 줄 테니까요 또 시상민 긴절 찾아야죠 아 예 됐습니다 자 시비해야 돼요 쟁취룡 자 맡아줘야죠 로슬리앙 자 입 맞고 나오는 곳 대만 잡아서 대만 레이업슛 5번의 엔싱수의 레이업슛 강동기 허재에게 허재 자 현주엽의 중돌이 끝난 후장훈 슛 현주엽의 아시스트 그 찬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한테 패스해준 거 네 자 완전히 떴거든요 네 후장훈 완전 노마쿨 대만의 외가 슥적 15번의 후왕춘슛 시각의 현주엽 허재 서장훈의 슛 서장훈의 슛 서 동시정 쟁취룡 메가로 좋습니다 슛이 좋아요 네 드라빈에서 슛 성공입니다 대만의 6번 주칭칭 타로체는 대만 로신리앙 로신리앙 내엽슛 무정만 하고 있는 대만 현주엽 허재 골 밑에서 슛 골인 허재 골 밑슛 무정축 4,3,0,7 조준산 이어받아서 추칭칭 슛 골인 대만의 6번 추칭칭 대만 조준산 창치로 창치로 정면에서 쇼 성공입니다 창치롱의 슛 2명 수빈대도 채끼고 외곽에서 중거리 쇼 리바운드 조준산 대만 대기업 쇼 성공입니다 조준산의 레기업 쇼 33대 46 한국과 대만의 후반전전기 골인 슛 창치로 이렇게 쉽게 내줘서는 안되있죠 서작권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강동기 수정 강동기 계속 점속 대만 광춘 시용 대만의 이 센터가 외곽 주십니까 옛생수 왼쪽으로 창치롱 창치롱 드라빈 자 꼴이 쇼 바퀴 부시네요 40대 49 가 됐고 추가자이표 되는 대만의 10번 조홍육 추가자이표 성공했습니다 41대 49 8점 차 강동기 가운데로 돌아진 점프 슛 리바운드 대만 수비해야 돼요 대만의 인생수 골밑 슛 대만의 초홍둑 자꾸 골밑이 뚫려요 주춘견 견주엽 터닝 견주엽 성공입니다 견주엽의 터닝 현주엽 골이 슛 이상민 견주엽의 업리스트 이상민의 골밑이 슛 골이 슛 러빈 슛 대만의 러빈 슛 성공 점수는 55대 47 6분 남아있습니다 골이 슛 서장훈 서장훈 서장훈의 꼴리 슛 다시 잡는 찬스 찬스 아 아 아 아 아 아 이긴 옵니다 아 대만의 속고 대만의 젠치룸 서장훈에게 투입 서장훈 들어가면서 터닝 슛 성공입니다 서장훈의 터닝 슛 5 5 50대 4 10점 차 조준상 조홍요 골 밑 딸 들어가는 데 가운데로 졸 슛 2 바운더 대만 자 여기서 수비 해야 되요 50여 쳐 남아있습니다 뭐 수비 해야 돼요 거의 4 2 점 수 2 3 3 4 3 4 서장훈 워킹입니다 3초, 3초, 2초, 1초 슛 타임아웃 이렇게 해서 한국과 대만의 경기 61대 54로 한국이 승리를 하면서 준결 리그에서 먼저 1승을 올렸습니다